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용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런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맹목적 친일 행보도 모자라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우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철거를 자행하며 나라를 일제강점기 시절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묵인하고 12구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우리 국민의 희생에는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 장악 시도로 자유를 억압하며 법치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제1야당 대표를 사법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이는 같은 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가리지 않고 섬멸해야 할 적으로 낙인 찍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붉은 딱지를 붙이고는 맞서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주변에는 간신과 아침 아첨꾼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컬어 언제나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라고 칭송하며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라고 외칩니다. 민생과 경제는 대위기인데 제대로 된 해법은커녕 청개구리 정책만 내놓습니다. 재벌대기업 초보자는 세금 깎아주고 서민에게 돌아갈 예산과 미래 먹거리를 대비할 예산은 뭉텅뭉텅 삭감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아니라 역사를 지우고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세력입니다. 사입이 종교 수준의 맹목적 믿음을 과학이라 선동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진한 이념을 앞세워 국민을 편가르는 세력입니다. 대통령은 독당과 독선 아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왕이 지배하는 본공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길 바랍니다.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독립운동과 흉상철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주의 파괴, 정적 제거,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생회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과 싸우기를 택한다면 우리 국민은 불의의 한 거에 기꺼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읽어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